안녕하세요 명절에 부치는 어묵전에 재료 하나 추가하면 맛이 확 고급스러워집니다 재료도 간단하면서 만드는 것도 쉽지만 모양은 아주 예쁜 어묵 맛살전 시작할게요 구운 김밥김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어묵 크기에 맞게 자르면 되는데 대부분 김을 반으로 자르면 사이즈가 맞습니다 굽지 않은 김밥김은 질기기 때문에 구워서 사용합니다 요즘은 구워서 나오는 김밥김이 많으니 귀찮게 집에서 굽지 마시고 구운 김밥김을 사오세요 사각 어묵 위에 김을 올립니다 맛살을 올리세요 크래미는 모양 만들 때 결대로 찢어져 버리니 맛살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살 크기에 맞게 어묵과 김을 썰어줍니다 양쪽을 안으로 접고 반을 접어서 하트 모양을 만들고 꼬치에 끼워주세요 계란을 풉니다 계란을 풉니다 밀가루를 어묵 맛살 꼬치 밑면에만 묻혀주세요 밀가루를 바르면 예쁜 색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 바닥면에만 묻혀서 만들어야 전은 단단하게 고정되고 윗면 예쁜 색이 그대로 살아나요 계란을 입힙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어묵 맛살 꼬치를 올리세요 중약불로 천천히 위아래 노릇하게 붙입니다 어묵 맛살전에 김을 넣으면 감칠맛이 더 좋아지고 향이 아주 고급스러워져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고 맛있는 어묵 맛살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